말씀 드린 것처럼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인데요 결론부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원래 가구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구제는요 지금 보는 것처럼 집행정지도 있고 가처분이 있습니다 양자의 구별기준은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라는 가구제를 쓰는 거고요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는데 거부나 부작위 같은 소극적 처분이나 부작위가 나오면 가처분으로 가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거부처분은요 가처분이라는 구제 제도가 있으면 이걸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행 소송이 입법화되지 않으면서 가처분 규정이 소송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심파법에는 있는데 심파법에는 왜 있어요? 심판에는 의무행 심판이 있다 보니까 임시 처분이라는 31조 가처분 규정이 들어왔지만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행 소송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가처분 규정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거부나 부작위는 의무행 소송이 인정되면 그냥 가처분으로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처분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럼 민사 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되느냐 나중에 준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부처분에 관해서도 집행정지가 가능할까? 이렇게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판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집행정지를 해봤자 신청 이전으로 돌아가면 뭐 뭔데? 피자점 내려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가 나왔어요 거부처분을 집행정지한다고 해서 피자점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부정하는 판례가 다소리라는 걸 알아두시고 이거는 키워드입니다 신청 이전 상태가 회복될 분위기 때문에 신청 이익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판례는 부정하는 거고 최근에 유력소는 예외적으로 절충소를 취해서 집행정지를 했을 때 어떤 특별한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 특별한 이익은 예를 들면 갱신 신청 거부라든가 외국인 체류 연장 신청 거부라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뷰로 인정하자 어디서 가지가 있나 ompany지 화면 이런 경우가 많으시죠 의미하는 이익은 엔지 그리고 이것은